네. 링 밖으로 나간 박지기왕 만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훈 최고위원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서구총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일단 반성이라는 단어가 대통령한테 나왔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이건 보궐선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보궐선거 이후에 드러나는 많은 민심들. 보통 보궐선거가 그저 한 군데의 선거이지만 그것이 보궐선거 결과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조금 잠잠했던 민심들이 터져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초선의원이던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7번이나 보궐선거를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할 때마다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막 분출하는 거죠. 7번이나? 7번.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를 상승장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늘 이기는 장군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23대 0 이런 식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보궐선거를 승리하면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또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거든요. 그러면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법 그리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네. 이런 법안을 바꾸겠다 하고 그다음에 밀어붙이고 나중에 연전까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궐선거 결과에서 참패를 하고 나면 그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이 모두 다 연성화됩니까? 아니 잘못된 것으로 봐. 잘못된 것으로. 이제 뒤집어야 되는 상황? 뒤집어야 되는 상황을 여당에서 공격을 하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우리가 졌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행했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도 후보 때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안 하고 원칙만 강조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용 의원 여기 나와서 대통령 주로 이제 옹호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용 의원 같은 분이 이 정도의 비판을 했다는 거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용 의원은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 그래요? 저는 사정을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연전이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면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을 국민들이 거부했다.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고 지지율이 푹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겨우 아주 노력을 해서 겨우 좀 올렸는데 앞선 지지율이 한 반쯤 올렸는데 떨어진 지지율이 10%라면 한 5%를 올렸는데 또 이제 보궐선거에 지고 나면 또 이번에 한 15% 떨어져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70%의 지지율에 출발해서 7번 보궐선거에 쳤고 나니까 20% 초반으로 19%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그게 몇 년 차?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 3년, 4년 이렇게 되네요. 네. 그때는 또 1년에 보궐선거를 무려 4번이나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선거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게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1위 1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이 후보를 왜 공천했느냐. 선거 강수 현장에 나갔을 때 비판이 김태우 후보 김태우 구청장 때문에 벌어진 보궐선거에 왜 또 김태우가 또 나왔느냐. 이런 꾸짖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공천의 잘못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반감이 결국은 득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다음에 민심이 위반된 부분도 그 내부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17% 전체가 민심이 위반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허둥대다가 보면 국민들로부터 이제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국정수행 능력까지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진행해오던 국정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다만 세부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국민들이 좀 분노하거나 또 화를 내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루만지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예방주사를 크게 맞았다. 코로나 백신을 제가 안 맞았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아주 목소리가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3대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정 방향은 옳다. 그걸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한 3개월 4개월 전 8월에는 이념 그다음에 국가정체성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념이 아니라 민생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국정의 기조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이념이나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쪽으로만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시계추가 있잖아요. 벽시계 회중시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이 시계추가 너무 너무 왼쪽 끝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풀어서 중간으로 가기 위해서 풀어놓으면 이 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정상화되는 것인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이념 문제가 너무나 지금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이념 문제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념을 바로잡아라. 만약에 대통령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주장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념을 바로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시장에서 자유시장에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념을 바로잡는다. 바로잡는다는 건 커렉션 교정인데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느냐 권력자의 방향으로 바로잡느냐 이것밖에 안 남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주의적 사고가 사고방식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입니까? 얘기하면 길어질까 싶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올바른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에 침투해 있다는 그런 정도의 수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간첩이 많다. 우리나라에? 요즘 간첩 필요도 없어요. 구글 지도에 가면 평양도 다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이념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가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도의 주의환기를 한 것이고 또 국가정책에도 이념적으로 잘못되어서 합리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느낀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념성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때려잡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잘못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거에 크게 지고 나면 이제 갑자기 겁을 먹고 지금까지 하는 게 다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중도, 실형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도가 좋다. 우리는 중간이다. 중간에 가면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선거 전략으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래요? 그러면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혁신위를 출범하기로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혁신의 방향 그다음에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은 기왕에 이래야 된 거 정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세신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창당 수준. 그리고 그 재창당 수준의 세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그러한 혁신위원회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가서 그 혁신적인 인사를 또 총선에도 좀 내보낼 수 있다면 이 선거에서는 앞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정치란 건 항상 현실과 또 현실의 바탕을 두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이제 지도부의 판단과 지도부의 방향 설정에 따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 당 정도 되는 큰 역사가 오래된 정당. 우리 당은 벌써 60년대에 민주공화당부터 이어온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우리는 다 부정하고 싶지만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회당.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을 효시로 삼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우리 당 당대표실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도. 한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치 시조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당의 법통이라는 거는 물적 인적 자원인데요. 그 민주자유당은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 다 합당한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큰 정당 거기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당은요. 방향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각배가 확 방향을 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듯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그동안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뭔가 참지 못하는 내부 세력이 나간다면 당에게 좀 안 좋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준석, 유승민이 나가면 3% 올라가느냐.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그분들은 12월까지 공천신청 전까지 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이 당에 있을 수 없었다 하고 당을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빨리 몰아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대변인은 말에 동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처리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그걸 쉽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분들이 대구 가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대구 가서 무슨 대구의 국회의원들 반만축내는 고향에 비유했던데 왜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을 가만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당내의 싸움만 몰두하고 당내의 의원들을 반만축내는 고향에 비유하고 대통령을 무슨 폭군에 비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내지는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당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 당에 해당 행위를 이렇게 극심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하이에나적인 정치인들은 조금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김경일 교수 바로 나오셔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세요? 하여튼 우리 KBS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마음이 아파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헤어질 결심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 당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